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조국 씨가 당대표를 맡아서 개혁 무슨 당인가 그런 걸 하는 모양인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니까 오늘 또 일면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수행했던 권향령 수행했던 그런 양반을 단수 공천 논란해 가지고 당내에서는 아마 반대가 심했던 모양인데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 조선일보 온라인판의 일면이네요. 더불어민주당의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을 여성전략특구로 지정해서 권향혁 균형이순사 비서관에게 공천을 주고 현역 서동용 의원을 컷오프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 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선거를 도덕질이라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도지사도 만들고 시장군수구청장 만들고 기초위원 만들고 강력위원 만들고 교육관 만드는 그런 나라에서 아니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분 사천을 해 가지고 친한 사람들 여러분들 국회의원 시켜준다 해가 뭐가 문제입니까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런 거 가지고 뭡니까 핏대를 세워가지고 이재명 당대표가 사천에서 되냐 말이 되냐 이 아닙니다. 어차피 개판인데 개판이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나라가 망가지겠습니까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망가진 거지만 더 망가질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 친한 사람 한 사람 꼽았는데 뭐 그렇게 야단이냐 아니 조선일보는 찍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나라 전체가 뭐죠 선거를 사기를 체가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신문들을 보면 내가 이제 논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기는 보는데 그 위선과 거짓이 그냥 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성 전략특구를 만들든 남성 전략특구를 만들든 뭐 그냥 한 사람 꼽은 거 아닙니까 아니 나라 전체를 뭡니까 도덕질을 하는데 뭐 한 사람 꼽은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가면 망가지지 않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광급 물량들 그 다음에 뭐죠 공사 입찰 그 다음에 뭡니까 아이들 입학 그 다음에 취업 어디가 안 망가지겠습니까 선거 문제에 입을 다무는 사람은 아이고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공박사님 많이 떠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지만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본인 자식이 여러분 일단 피해를 당하고 본인이 피해를 당하겠죠 사람이란 것이 그렇게 눈앞에 이게 여러분 급급해 가지고 전체가 어떻게 다음에 무너지는지를 생각 안 하겠죠 나는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봅니다. 아니 선거를 도덕질해 대통령도 만드는 세상인데 뭘 겁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당권 장악해 가지고 몇 사람 씹었다 그게 뭐가 문제냐 이야기죠 옳은 일은 아닙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공허하는 게 아니고 그 거대한 악에 비하면 그냥 비스켓 같은 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스켓 같은 악에는 막 방방 떨면서 여러분들 그 거대한 악 나라 전체의 기초와 여러분들 기반을 허물 수 있는 것에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 씨 여러분들 폼 잡고 다니는 것도 아니 뭐 조국 씨가 여러분들 뭐 이렇게 좀 잘못한 일들이 있어 가지고 법원에 1심 2심에서 이런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해 가지고 뭐가 문제냐 이야기죠.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러분들 몇 성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다음에 다 물타게 해버리면 되는 거지 하나도 이런 틀릴 게 없지 않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조국혁신당 대표가 됐다 무슨 조국혁신당 지난 5년간 온 가족이 도력되는 상황을 견뎌야 됐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뭐 더 이상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런 사람한테 또 표를 줄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자업자득이고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결국은 이제 조국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조국당도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몇 석 나올 정도로 지지를 받는다고 한다 실제 그렇게 된다면 선거가 범죄에 맹재부를 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뭐 이 사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도 아니 선거가 무너져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게 다 대부분은 침묵하고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들이 몸에 그걸 덮는데 나라에 어느 것 하나 여러분들 온전할 수 있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온전할 수 없을 바랄 수가 없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경제까지는 망가지겠죠 이제 뭐 매간 매직뿐만 아니고 그런 광금 물량이나 이런 것을 다 뭡니까 끈을 이용해 가지고 주고 리베이트 받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권력을 견제할 수 없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저한테는 그냥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아니 부정선거에 대통령도 만드는 판인데 뭘 이런 걸 가지고 조국당 대표가 됐다고 야단을 칠 거냐 이야기죠 조선일보가 좀 더 정신을 차리면 참 좋은 나라가 될 건데 뭐 이 악만들도 나라가 무너지는 데는 일조를 하니까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에 허황되고 거짓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찬찬히 따져 들어가다 보면 마지막에 맨 위에 이름들 그 근원지는 바로 선거 문제의 공정성이 무너지면서 다 발생한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은 조국당 대표고 그다음에 이재명 당 대표의 좀 무리한 공정권 행사지만 나중에는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들에 다 영향을 미쳐 가지고 나라 전체가 뭐죠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거를 그냥 눈에 선하게 보이기 때문에 호소도 하고 없어도 하고 외치고 그렇지만 다수가 그걸 안 들으려고 하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